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킴스클럽에서 구입한 명품 순댓국 깊고 진한 국물맛 대림선 사조에서 나온 제품 되겠습니다 550g짜리 제품인데요 유로는 독특한 용기로 나와서 냉동식품으로 되어있는데 가격은 6천원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이 정도면 순댓국집 가서 먹죠 물론 그렇긴 하죠 순댓국 좋아하고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구입해 봤는데 자연해동 및 냉장해동을 건동하고요 뚝배기를 부은 후 뚜껑을 닫고 4분 끓이시고 소금무추등을 첨가해서 간이 안되어 있나보네요 자 별건 없고 자 이쪽도 별건 없습니다 자 나와라 이렇게 통째로 얼려져 있네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대형마트에서 순댓국 파괴되면 비닐을 해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냉동인데도 비싸 얼마나 명품인지 모르겠는데 해동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도 자연해동을 했는데도 많이 안 녹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건더기는 좀 꽤 실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붙하라 파이어 끓여갖고 왔습니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자 순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통 순대가 아니고 좀 옛날 순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지 부속들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순댓집에서 파는 것보다 양은 뭐 그렇게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들깨가루 같은 것도 좀 없고 뭐 그런 건 아쉽긴 하고 국물은 살짝 간이 되어 있는데 따로 소금 간 조금 넣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좀 싱겁게 나오는 정도? 근데 순댓국의 핵심은 들깨가루인데 물론 제 취향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들깨가루 듬뿍 뿌려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 없어서 자 이거 뭐 어디 고기지? 고기는 좀 상당히 부드럽네요 냉동했다가 해서 그런지 그렇게 되어 있고 국물부터 또 먹어보자 국물은 뭐 그냥 좀 들깨가루 같은 것도 약간 좀 진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 자체만 먹으니까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 자 순대 같은 거 아까로 듣고 좀 조금 다른 같은 건가? 조금 다른 같은 것 같네요 근데 순대 조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이거 순대는 세 개밖에 없네 세 개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냥 적당한 것 같은데 근데 순댓국 좋아하시는데 저녁에 밤중에 어디 나가서 드실 데 없을 경우 요즘은 순댓국 집이 24시간 하는 데 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뭐 그런 데 가서 5천 원 정도 드시고 푸짐하게 해서 양파도 듬뿍 넣으시고 들깨가루도 듬뿍 넣으셔서 요즘 같더니 뭐 국물 무한 리필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비싸긴 한 것 같은데 재료들은 꽤 부드럽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저는 개 드시는 분 뭐 집에 넣어놓고 드실 분들 한번 좀 드셔보시면 뭐 그냥 좀 비싸다 이쁜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 어디야 순대국 집에서 파는 거 그냥 그것도 다 포장해 줬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냉동했다가 먹어도 괜찮지 하는 거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그렇게 대형마트에서 6천 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고 요거 말고 뭐 소갈비탕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요걸로 끝내야겠다 웬만하면 다 밥 말아서 먹는데 오늘은 그냥 국물만 먹어야겠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